이게 철권의 아름다움 정이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두다르막님 10개 감사합니다 오 좋다 일단 레비 아무래도 이게 오늘 마지막에 어? 어이 왜 안되지 컨 컨텐츠가 될 듯 와아 됐쓰 쩐다 근데 어택이 12시 전에 끝나는거 아닌가? 새벽까지 하난 모르겠대 맞나 아 택.. 택시타고 집에 가시겠지 와아 코케인 나오다 십 유도탄 1스패커 감사합니다 вот 아아 슬라이딩인줄 알았는데 아이헤 패턴 갑시다 패턴 MBC 그의 패턴은 아 과연 MBC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쿵 따는 총망 아아 글기상 안하네 어 누가 예능이래 예능 아닌가 아닙니다 아아 아이 라이젠에서 어떻게 예능을 하는거 어 어 어어 쩐다 아 슬라이딩 으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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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버디 안들어가네 흠 흠 흠 흠 라운드 투 파이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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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이씨 하단 공개 누가 로아이님한테 하단 맞설아 했어 라파고닌은 아닌데 내 옆에 있으니까 범인 누구지? 아아아아 나 미치겠네 으아아아 이씨 이씨아 나 이거 존나 짜진난다 이씨 아하 존나 짜진난다 이씨 아아 멘탈을 잡아 멘탈을 잡다 아아 슬라이덩이 자빠진다 이씨 자 이제 슬라이딩은 안 맞으려고 엠비지 가는 말이죠 맞기 싫으면 그냥 발동을 못시키게 해라 가서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딩은 안 맞으려고 엠비지 가는 말이죠 총잡이 제로스네 별풍사 다섯개를 펭클러 감쌟니당 어씨이 어퍼 나오는거 아니었나 아 아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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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red 아 어어 א א א א א א 슬라이딩에 멘탈이 파괴되고있다 하지만 4,5맵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막으면 괜찮죠 그렇지! 뭔가 냄새가 났어서 망했다 아우..씨..촨나 무서워 안가 아아아아아앙 슬라이딩 이번바 끊어야된다 이번바 끊어야된다 제발 좀 끊어야된다 다행이다 내가 이럴줄 알았다 이번바 끊어야되다 이번바 끊어야되다 이번바 끊어야되다 아이씨 아이씨 이게 라이시테스가 이씨 못살같아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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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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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이판 쩔었다 진짜 와하이씨 그래야겠지 아하아 나 미치겠다 쩔었다 이판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이 MBC의 클라스다 이것이 라이진데스다 자 이제 차분하게 자 차분하게 합시다 설레지 말고 에 accelerator 설레 schle 지말고 쌔드 로endeu 기sca 이번바 음반 에신료들 헤어던들 블록 역 도 relie 아 아깝다 에어어어 저희 considerable 아 슬라이딩 웃었다 아 나 슬라이딩 그렇지 mbc 이정도는 반격기 해줘야죠 킹이라면 와아.. 혜신없다 간다! 자! B루트 B루트 아이 씨박 생각이 안난다 버튼 존나 눌렀 버튼 존나 눌렀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어우 멘탈이 파겟나 생각이 안난다 연잠 생각이 안난다 버튼 존나 눌렀다 아 오케이 그렇지 이것이 MBC의 클라스다 어 아아 이번에도 마신캉만 존나 쓴거 아니야 멘탈 MBC 아직 안끝났다 게먹고리 그 duh 이 기 롱 라울도 평양 밴드 고 Evangelic ребен 저 사실 고백할게 있는데 저 지금까지 일부러 못하는 척한거에요 원래 저 이정도로 합니다 어! 어! 근데 기본 잡기는 못풀어요 아씨 기본 잡기 안풀리네 아 근데 자이언트 인간적으로 좀 걸려주지 아 자이언트가 안걸린다 부탁ourt가 Ellie 하하하하 으어어 너의 g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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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하! 이 착각이 나왔네 와! 뭐! 쟤볼 개발이 쟤 이걸로 못하는 척 했죠 지금까지 RK! 아하! 반격기 썼는데 늦었다 아! 와! 아이씨 이게 여러분들한테 슬라이딩을 막잖아요 그냥 기상킥 로아이 하면 맨 끝에 훅사가 안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을 막고 기상킥 다음에 대신 로아이 해야되요 불수가! 인데? 하지만 이거는 맞을 수 밖에 없지 와아아아!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존나 아깝다 원양어선! 원양어선! 승선! 완료!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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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가! 월초 기록에! 상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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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법이 안전하게 마법이 기술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차분하게 갑시다 차분하게 자 열두시 다돼 갑니다 자 지금 열심히 MBC를 응원한다 추천 한번 해주시고 빨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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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원 투 내가 꽃잘라리! 아 아 이래되냐 아깝네 라운드 투 파이트 어? 아 백강이 우와 뭐야 흠 흠 모래왕 강고쿠 테켄 플레이어들 반가스문입니다 아이애머 파게이왕이다 흠 흠 이건 안통한다 흠 아 이건 아이였다 K.O 하 라운드 3 파이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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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뉴십 그의 선택은 ELK 에잇! 감사합니다! 수병초합! 아 이게 그냥 아 그냥 대시하면 안되긴 대시 로아이는 좀 어려워요 아 실패하면 또 너무 아프고 그냥 실패해도 로아이 해야되겠다 어우 저놈 제발 때리고 자빠지고 내가 일어나서 기상킥 감싼다 이것이 시나리오다 아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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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의 약탄붐 라파군이죠 아유 저같이 뭐 레이 아저씨네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저같은 뭐 사단도 맨날 애들맞고 막 커킹맞는 잡기도 못보는 이런 아저씨가 어떻게 약살을 달겠습니까 그런거는 레인들이 레인드들이 가는거지 저는 못닿는다 어 아 아우 사이 아 역시 기다리고 있었군요 삐 dead 슈 ex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괴롭다아 우당탕탕 와장창창 엘보 아 또 저래 구르네 아 일어날 줄 알았는데 되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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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딩 아아아아이 으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저는 어찌보면 판단하면서 저는 원래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옛날 신캐들 샤인하고 클라우드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랄까 게임의 위축이 솔직히 로아이님이 내가 못 이기는 상대이긴 한데 샤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기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하랑은 내가 모르니까 계속 하랑 맞고 그랬는데 뭐 샤인 아니 샤인은 샤인일 뿐이지 차라리 애들이 더 무섭다 어어 터키 이게 왜냐면 내가 하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랑에서 어떤 공격에서 행신으로 피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 백데시만 치다가 끝나지 그냥 그러다가 뒤지고 하랑도 해봐야 되는데 도합해 도합해 와 뭐야 와 패턴이네 이거 아 속상하네 아 이번파는 무난하게 지겠는데 무난하게 지겠 무난하게 지겠고 무난하게 지겠고 허허허 아이씨 갑자기 또 역전팬데 사코 님이 사코 님한테 주실 햄버거 있는데 그거 다시 먹고 힘을 내볼까 어? 아아 아아 와아 깎아진 앉아있다니 몰랐다 아아 라운드 투 파이트 어어어 냐아우 아아 슬라이 미치겠다 미치 3 5 5 5 5 5 5 아이씨 5 5 5 5 5 5 아 이렇게 당하고 말았다 결국에 결국 당하고 말았군 어? 말만 했을 뿐인데 아이가 괜찮다 자, 집중해갖고 다시 이겨봅시다 미안한데 그 콜라있지 콜라를 먹자 어차피 뭐가 내린다고 라운드 1 파이트 아이 왜 아 뭐야 콤보 지린다 콜라 아,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악 차분하게 승리를 향해 달려가 봅시다 어어 으어우 오오르으누 응 치아 구 누가 우리 아직 돌아왔대 와 이거 다 패하나 이거 끊어야 됩니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갑은 가서 때리는 수밖에 없네 갑은 가서 때리는 수밖에 없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아 악 미итесь 어어어어어 잘 참았다 뭐야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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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를 장기전 테스는 분위기 싸움이죠 분위기를 갖고 와야 된다 자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번씩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존나프다 함부로 못쓰겠다 아아아아 안잤는데 쑤 marma 예 들어가세요 맹점 변기 들어가세요 아오 존나프다 아우믄 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라운드 3 절차 대갑니다 하길래 나는 가는줄 알어 다인 어어어어허어어허 미치겠다 진짜 슬라이딩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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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지 저 샤인의 슬라이딩을 막을까? 슬라이딩에 이즈가 걸리니까 저런 것까지 다 맞아버린다 그냥 앉지말까? 원래 내 하던 대로 해야되겠어 그냥 앉지말자 슬라이딩 맞아줌자 슬라이딩 심림 아하씨 결국 맞았다 아 슬라이딩 심림 무너지는데 아 어떻게 해 슬라이딩 앉지말까 그냥 영원히 그냥 앉지말자 안 앉을까 안해 절대로 슬라이딩 킨터 적 아아아아아아아아 설라가 너무 무섭고 아아 이렇게 무너지는가 하지만 여러분 알죠 MBC는 뭐다 강단 위기부터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강단 한 번은 뜨고 해야 된다 무조건 강단 한 번 뜨고 해야 된다 아까 푸진도 강단 뜨고 했죠 강단이 아! 렉 끌렸다 방금! 아! 전나 속상하다 진짜 아 렉이 늦었다 아 나 미치겠네 공중에서 맞자 그래 그럼 다행이다 아직 끝나진 않았다 하아 아씨 첫번째 라운드가 너무 아깝다 아 나 슬라이딩이 아아아아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하하하하 슬라이딩이 무너지는 어 돈 놓고 해야하잖아 알았다 어 어 자 차분하게 오늘은 3시 까지 그리고 중요한건 MBC는 스벤지부터다 여러분 mbc 안 끝난다 이대로 mbc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빵나리오 간다 빵나리오 간다 빵나리오 이제부터 진짜 mbc의 실력이 나오지 mbc는 뭐다 스베인지부터다 mbc는 뭐다스베인지부터다 라운드 3, FIGHT! 라운드 4, FIGHT! MBC는 뭐다? 스멜지부터지! 오늘 방송 다시 한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시까지 버팁시다 한시까지 라운드 1, FIGHT! 자, MBC 스멜지부터지! 라운드 2, FIGHT! Waah! MBC는 스멜지부터지! 라운드 2, FIGHT!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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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선미스텐 별봉사 5개 감사합니다 개 목걸이 아 에이 훅을 썼는데 아 짱소리 나왔다 아깝다 아 훅을 썼는데 이길 수 있었는데 레트럿 부모님 탱크 감사합니다 오우 쩐다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허허 차분하다 아아씨 이렇게 올려주는건가 하아 하아 치ieten High 형 하아 핵 으윽 응 홁 으윽 아 아 아아 혁 제발 압법 관련지 말고 이놈의 슬라이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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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무너지는건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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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우 흑 오 väl잉 좌 necessarily 슛 Cho 으흠 아 하하핰 예원정 이게 철권의 아름다움 정이죠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두다르막님 10개 감사합니다 오 좋다 일단 네비 아무래도 이게 오늘 마지막에 어이 왜 안되지 컨텐츠가 될 줄 음 으어어어 됐스 쏜다 근데 어택이 12시 전에 끝나는거 아닌가 새벽까지 하나 고르겠대 으어어어어엉 난 나 아 택... 택시타고 집에 가시겠지 으어억 으어어 으어어어 와어어어 토키나우라이 틔%%%%%%нуть 유도탄을 1스티커 감싸니당 아~~ 슬라이딩인줄 알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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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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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갑시다 패턴! MBC 그의 패턴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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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MBC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흠! 흠! 쿵! 따! 는! 하아 흠 흠! 극기상 안하네 스읍 어 흠! 누가 예능이다 예능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아 아앍 아니 라이젠에서 어떻게 예능을 하는거야 어? 어어 쩐다 아아 슬라이딩 아아 보디 안들어가네 이건 풀 수가 없지 아아 잘 푼다 그렇지 아 방금 내가 왜 못했냐면 백강이 될지 아니면 자빠질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자빠질수도 있다 땅바닥으로 그거 될줄 알았대요 벽이 좀 애매해서 아아 오우쒸 오 하단 지리구요 아아 슬라이딩 하단 공격 누가 로아이님한테 하단 맞서를 했어 라파고님은 아닌데 내 옆에 있으니까 범인 누구지 아아아아 나 미치겠네 우와아 이씨 이씨 전나 짜증났다 이씨 아하 전나 짜증났다 이씨 아아 멘탈을 잡아 멘탈을 잡다 아아 슬라이딩이 자빠진다 이씨 슬라이딩이 자빠진다 이씨 막기싫으면 그냥 갈등을 못시키게해라 가서 때리겠습니다 총잡이 제로스니 별풍선 5개를 펭클러 감사합니다 어씨 엎어나오는거 알렸나 어쩔~~ 뭔가 파이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슬라이딩의 멘탈이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4,5맵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막으면 괜찮죠 그렇지 뭔가 냄새가 났었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망했다 오,어 ㅈ AU ㅈına 무서워칸 ㅏㅏ ㅏ오아robi 슬라이딩 이분파 끊어야된다 이분파 끊어야된다 제발 좀 끊어야된다 다행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이게 라이신테스가 못살같아 진짜 에이씨 어 아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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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역시 당하고 말았다 결국에 결국 당하고 말았군 어 말만 했을 뿐인데 아이가 괜찮다 자 집중해갖고 다시 이겨봅시다 미안한데 그 콜라있지 어 콜라를 먹자 어차피 녹아내린다 아이씨 아이씨 아을 아이씨 아이씨 아usta paintings 아아아아 아자아아아 차분하게 승리를 향해 달려가 봅시다 어이 위험한데 끊어야되는데 어 라운드 4 과연 누가 우리 야지 돌아와 이 시 와 이거 다 피하나 이거 끊어야 됩니다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뺄까? 뺄장? 답은 가서 때리는 수 밖에 없네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문마수네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승인일받oot 说 슬라이딩에 무너진다 어머 ppen K.O. R.O.D. 2 FIGHT 와아 아아 어어어어 잘 참았다 뭐야이거 와아 와아 아아 분위기를 장기전 기술은 분위기 싸움이죠 분위기를 갖고 와야 된다 자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한번씩 박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존나프다 함부로 못쓰겠다 아 안 З 내 내 내 제 들어가세요 맹전병리 들어가세요 어이 졸라 아픈데 아아 절차 대갑니다 하길래 가는줄 알아요 다잉 으아아아아아 fed 패턴에 무너지고있다 허허허헿 어떻게 하여야지 저 샤인의 슬라이딩을 막을까? 슬라이딩에 이즈가 걸리니까 저런 것까지 다 맞아버린다 그냥 앉지 말까? 슬라이딩 맞았다 헹 원래 내 하던대로 해야되겠어 그냥 앉지 말자 슬라이딩 맞아줌 아허씨 결국 맞았다 라운드 2 파이트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라운드 2 슬라가 너무 무섭군 라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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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라운드 3 라운드 3 아! 렉 끌렸다 방금! 아! 전나 속상하다 진짜 아 렉이 흘렸다! 아 나 미치겠네 공중에서 맞자! 그래 그럼 당이다 아직 끝나진 않았다 아아 아 씨 첫번째 라운드가 너무 아깝다 아 나 슬라이딩이 씨 아아 슬라이딩이 무너진다 하하하하 슬라이딩이 무너지는 슬라이딩이 무너지 돈 놓고 해야 되잖아 알았다 어 어 자 차분하게 오늘은 3시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MBC는 스벤지부터다 여러분 MBC 안 끝난다 이대로 MBC 이대로 끝날 수 없다 아 빡나리오 간다 빡나리오 간다 빡나리오 간다 빡나리오 이제 부터 이제부터 진짜 MBC에 실력이 나오지 이제부터 MBC에 진짜 실력이 나오지 MBC는 뭐다? 스벤지부터다 라운드 teaspoons To be a 첫번째 MBC는 뭐다? 스페지 부터다 스 직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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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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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가음 안다 kill SH츠!이!이!이!이!이!이!이!이! while 이!이!이버 Comprift 햄버거의 약탄붐 라파군이죠 아유 저같이 뭐 레이 아저씨니 오랜만입니다 아유 저같은 뭐 사단도 맨날 애들 맞고 막 커팅맞는 잡기도 못보는 이런 아저씨가 어떻게 약살을 달겠습니까 그런거는 레인들이 레인드들이 가는거지 저는 못닙니다 어 아 아우 사이 아 역시 기다리고 있었군요 피윽 아 하엑 괴롭다 우당탕탕 와장창창 엘보 아 또 저래 구르네 아 일어날줄 알았는데 화이트 슬라이딩 아이 흐흐흐흐흐흐 저는 저는 원래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옛날 신캐들 샤인하고 클라우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랄까 게임의 위축이 솔직히 로아이님이 내가 못이기는 상대이긴 한데 샤인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그니까 그냥 경기가 원활하게 되는거 같애 아까 하랑은 내가 모르니까 계속 하랑 맞고 그랬는데 뭐 샤인 아니 샤인은 샤인일 뿐이지 차라리 에델이 에델이 더 무섭다 차라리 에델이 더 무섭다 아 이런 개념이 없어 백데시만 치다가 끝나지 그냥 그러다가 뒤지고 하랑도 해봐야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으 5 으 으 셔 어 joining las toutes 아 rade 3 아 Oprah 아 이번파는 무난하게 지겠는데 무난하게 지겠고 무난하게 지겠고 아이씨 갑자기 또 역전팬데 사코 님이 사코 님한테 주실 햄버거 있는데 그거 다시 먹고 힘을 내볼까 어 아 아아 와 끝까지 남아 있다는 골라보다 아 아아 어어어 냐아 어어 슬라이트 미치겠다 히히히히히히 히히히